KBS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4일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 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제개혁 공약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을 맡은 김재원 의원이 발표한 배포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경제는 국가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와 억압 등으로 활기를 잃고 침체되면서 절망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정 상설기구화 돼 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 행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앞세우며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한국당은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부처 간 소통 부족, 일원화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필요성,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현장에서 사실상 무효화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작동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현 경제부처와 경제정책을 신날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합의가 어렵거나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 충돌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규제비용관리제도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출범한 2017년 이후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도 발표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규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관에서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배출구가 돼버린 의원입법에 대해 여과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규제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자세로 기업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가시적인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장관급 기구 설치와 국회 내 규제혁파 상설기구 설치,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을 공약화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상 KBCS 뉴스였습니다.